자 동명사랑 투부정사 같이 볼게요 얘들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요 자 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의미가 미래적인 애들이 많아요 원하는 것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지 너네가 조명이요 오늘부터? 왜 그래 누군지도 모르죠 샤이니 태민이 누구있고 태민도 있고 키도 있고 네 그런지 몰라 그거 맞게라 이상한 거야 왜 멈추지? 눈뜨더라 이상하네 어 하지 말라는 한 샤이 보포링 올리니? 하지마 아이돌 이름은 줄줄 다 깨고 있는 거야 샤이니 태민? 워너원 워너원 아직도 모르겠어 방탄도 아직도 다 못 외웠어 왜 이렇게 많니 방탄은 다 외우잖아요 방탄? 그래? 맞아요 제가 원래 방탄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요 안무라고 써가지고 워너원을 갈아탔는데요 세븐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엑소가 보여요